안녕하세요. 엉터리 다육맘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우리 할머니 응원 부탁드려요.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. 저희 손자가 다육이 동영상 찍는데 응원하고 있네요. 아우 너무 행복합니다. 지금은 고양이가 한다면 봤네요. 네네네 우리 작은 손자가 또 탭을 보면서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고 있네요. 네 바쁩니다. 할머니 참 바빠요. 지금 실생 마리아 러블리 로즈 저희가 합식하는 건데 봐주시겠습니까? 너무너무 예쁘답니다. 이 화분은 제가 만든 수제 화분입니다. 여러분의 많은 관심, 사랑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눈이 많이 옵니다. 날씨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